자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 대표주들, 부품주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원이라는 회사군요. 전기차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인 포드의 경우가 전기차 부분에서 34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포드가 오늘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40%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제시했던 포드가 전기차 개발과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 투자 금액이 더욱더 상향이 조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만큼 전기차 시장을 더욱더 확대를 해나가고 주력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이 세원의 경우 주목을 받는 이유가 포드를 포함을 해서 테슬라라든지 루시드부터스, G& 등과 같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 모델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식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포드의 경우는 일단은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이라고 할 수 있는 F-150의 헤더 콘덴수률에 대해서 수주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세원이 이 수주를 확보를 해놓았고 2022년부터 양산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드가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확대를 해나갔다라는 의지들이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포드에 관련된 모델의 경우는 모델 예약 주문이 7만 건가량 접수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전기차 관련 사업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7%대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세원의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기차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였던 것 같은데요. 이 성장주 안에서도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의 경우가 사실 올해 초에 너무나 큰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랠리를 보이고 난 뒤에는 오히려 대체적으로 지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대표적인 관련주로 대주전자 재료도 있겠고요. 일진 멀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비엔등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관련주도 보면 올해 주가가 한 채를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당자로서는 뭔가 또 새로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어쨌거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속을 좀 들여다보리까는 순환매가 워낙에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인식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자체가 관심이 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주들이 뭔가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렇게 분위기들도 함께 탈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연의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급등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들이 오늘 물론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 외적으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연의 일목 보시면 오늘 장초반 큰포로 상승했다가 다시금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천원권 부근에서 매물대가 크게 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뭔가 반등 추세를 조금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시 한번 주가의 방향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흐름 자체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의 의견 충분히 동의하는데 시간은 없지만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걸림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쇼티지 현상 때문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돌이켜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 계속 내용들이 부각이 되었을 때마다 관련주들이 좀 워낙에 변도성이 나타내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런 우려감을 가지는 것보다도 만약에 해소가 되었을 때의 분위기를 오히려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